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어제만큼이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오늘도 이른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보시면 구리의 가시거리 무려 140m까지 좁혀져 있고요. 곡성도 300m 안팎, 보성은 500m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 지날 때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20에서 60mm,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8도, 구리의 9도 안팎으로 한 자릿수 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3도 안팎으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비가 지난 다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미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